준비 다 됐나? 아니 준비 다 됐네 준비 다 됐네 자 준비! 아빠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가 썰매인데 자 오늘 두 마리밖에 못 끌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거를 연결을 할 거야 우와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몇 마리가 끌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네 마리가 끌 수 있지 너 잘 들어 칸! 칸! 너 잘 들어 칸은 주로 살 거 아니야?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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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마리가 끄는 거잖아 그치? 그럼 힘이 차 그래서 이번에 미션은 엄마를 끈다 엄마를 끈다 칸이 저 엄마를 끈다 알았나? 칸이 맞췄겠나? 어떤 마리가 엄마를 끈 거야 이번에는? 칸이 너네 문봉이가 몇이야? 칸이 칸이 그런 얘기 하지마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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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8개가 딱 되는 거지 알겠지? 칸이 칸이 잘 봤어?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 그치? 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내고 아빠가 잘 해야 돼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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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옳지 우와 좋았어 아빠가 잘 샀지? 됐어 채니가 더 잘 맞네 잘 그래 꼬였다 응? 좀 씨름해 빨간 사와 파란 사빠 씨름해 이봐 사빠 물어 갑자기 야 그 용도가 아니야 신나 이라고 하면 파란 사빠가 센데 정신력은 빨간 사빠가 센 거 같아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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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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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 둘이 이렇게 한 팀이야 더 당겨 옳지 애들 이리와 이리와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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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칸이 칸이 칸 칸 칸이 이리와 칸 둘이 이렇게 한 팀 도chuss chte 반하 칸이 칸은 칸이 하지 오! 코코 성공! 탈출! 쉬마리 어때? 쉬하러 갔어! 칸 봐! 자동 탑승! 자동 탑승 칸! 자동이야 칸! 자동 탑승! 자동 탑승! 자동 탑승! 자동 탑승! 바람이 어마어마하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큰하려고 괜찮은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엄마 앉아! 엄마 이리 와! 엄마, 앉아. 자, 이거는 이렇게.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기다려. 기다려. 코코,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기다려. 코코, 이리 와. 야, 야. 리치, 리치. 이리 와. 야, 쟤니. 기다려. 컷. 레고, 이리 와. 레고, 이리 와. 레고, 이리 와. 레고, 이리 와. 다 됐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좋았어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준비, 칸, 이리 와. 자, 준비. 와, 준비. 안 돼. 야, 야. 가자, 가자. 야, 야. 아, 안 돼. 빙빙아. 칸, 이리 와. 야, 두고 봐. 그새 다 엉켰잖아. 여기서 헛소리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일로 와. 칸. 칸. 칸! 칸! 칸 타고 싶대 칸 타고 싶대 너무 타고 싶대 오 얘네 진짜 힘이 좋아 나를 끌어 너 뭐 잘 하는거야? 아 great 한글자막 by 한효정